안녕하세요 BJ님 이번에 MSI에서 빠른별 선수가 선생님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킬포인트가 몇 개냐? 셀 수가 없네? 래피드 스타 선수가 이렇게 샤라웃을 래피드 스타의 럭스가 기억이 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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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기분이건 아빠버림 오케이 그럼 피했다 그쵸? 바텀 갔네요 샤코 어 뜯어라 그래 난 막타 먹을게 사이좋게 좋아요 대부분 다 먹었죠? 아니 샤코가 게임을 터뜨리고 있는데? 큰일났다 보드가 죽어가는 중 라이브한다고 이거를? 잡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죠? 샤코는 못 잡았네 근데? 아깝다 아깝다 오 좋아요 이러면 1위기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죠? 샤코 아래쪽 샤코가 골드 진짜 많이 먹었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포탑 퍼블까지? 에이드 1차라서 좀 크네 사줘야 겠다 사줘야 겠다 아압 사비오 근데 이드스프 본거 같은데 이 정도면? 좋은거 같은데? 좋은거 같은데? 좋은거 같은데? 다 죽었네요 아쉽다 변신하긴 하는데? 좋아요 어우 죽을 뻔했네? 도망갑시다 보람 팔고 만년설이 사오죠? 맞아야 겠다 와우 갑자기 렌가 나온줄 알았네? 하하하하 깜짝 놀랐잖아 오 이런건 좋아요 되게 잘 잘랐다 여기서 한다고? 이거 치는건 잘 모르겠는데? 좋아요 궁 있는데 나름 오케이 잡아냈습니다 일단 아 까비해 내 쪽 같이 봐주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갈리오 쪽으로 빠질거 그랬나? 내가 너무 아니랬나? 어우 좋은데요? 좋아요 이 정도만 돼도 이제 할만해졌죠? 힐 면 많이 돼가지고 안좋은데? 다좋은데? 바로 그냥 주죠? 그러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더 한번 집 갔다 가야겠다 나 컨디션이 너무 안좋다 나 컨디션이 너무 안좋다 저기 학살종 뭔데요? 좋습니다 학부 빼고 다 잡았는데 지금쯤 부르먹는건 이제 합법 아닐까요? 이제는 합법이 아닐까 방금 살짝 퍼포먼스도 보여줬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가자 좋아요 아 까비 잡았나? 장로 먹었어요 아 나 템 사오고 싶은데 이거는 갑시다 일단 돌아가는 중 좋아요 안됩니다 좋아요 기지 좋습니다 롤 할 때면 생각하는거 이쪽 시야랑 이쪽 시야를 먹어놨는데 엄청난 전략으로 여기서 5인 전매를 서서 일로 넘어오는거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쓱 들어와서 갑자기 여기서 대기를 하는 이런 전략은 안나오겠죠? 이런 상상 나만하나? 그정도면 예의상 죽어주죠 그쵸? 그정도면 예의상 죽어주는게 맞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쵸? 끝 좋습니다 아 이런거 한대씩 찔러야되는데 두번 못찌른것 때문에 딜교환이 안좋아졌네 그냥 딜교환 망했으니까 받아먹죠 진거 인정하고 받아먹자 말도 안돼 이건 죽어주자 그쵸? 예의상 이 정도는 죽는게 맞다 바비 바텀 분위기가 좀 안좋네 어 네 바비요 어 나름 이득본것 같은데 아닌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꿀열맹 먹고오려나? 먹고온것 같죠? 어우 아프네 그런건 없어요 대신 바텀이라서 요거까지 밀고 갈게요 좋습니다 극한의 이득 봐버리기 바텀 극한의 손에 봐버리기 어떻게 저렇게 되냐 아니 아쉽네 흰각선 아니 탑에서 솔킬이 나왔는데 대각선이 왜 나옴 아 탑에서도 솔킬 났으니까 바텀에서도 솔킬이 제가 아는 대각선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아무튼 대각선은 맞네요 어 한대 맞으면 세대로 왁아줘 미안 아 아 어 네 파이팅이요 시간부로 갔어야 되는가 오 꺼비 어 잡았는데요? 이게 대각선인가? 이게 탑에서 먼저 똥을 쏴야 살짝 뭐랄까 아래서 각성을 하는거 아닐까요? 이건 몰랐네 진작 솔킬 따일걸 흐허허허허 흐허허허 네 고마세요 공 빠지지 않았나? 아 근데 좀 세네 어 아픈데요? 버텨보자 버텨 그냥 버텨보는거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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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가능하금면 부러져요 고마세요 후호호호 조행굴 있는데 오히려 좋죠 이러면 보시오 맞 배드 상대 보 Stop 보띠오만 한 번씩 잡으면 되겠는데 그 난이도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방법은 있다 이런거 좋죠 와우 아이고 저게 저 입에 좋네 그래도 좋아요 엑스가 뭔가 해주는데 압데시하면 가야겠다 지금? 잡아야 돼 무조건 그거라도 잡아 안돼 야 이걸 날본다고? 고수잖아 리신 왜 이렇게 고수이 질었다 와우 아이고 백스까지 죽은 듯한 어 살았나? 와우 좋은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해볼까 이거는? 그냥 싸워? 그냥 싸워요 좋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되지 갈리오야 난 카사딘인데 AP 카운터입니다 어 나미 좋아요 잡은거 이 신 있어요? 모르는 척 좀 할까? 이 신이 그럼 오겠죠? 가는 척하다가 알고 있다고 이 녀석아 알고 있다고 이 녀석아 절대 안당하지 알고 있다고 이 녀석아 절대 안당하지 잠깐만 두고 싶지 않아 오케이 야 이걸 차냐? 좋아요 오케이 왜 이렇게 센거야? 그왼 가리오 가리오 먼저? 가리오 먼저? 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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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줄거 주면서 이니쉬 안걸리길 기도해 억제기까지 줘도 된단 마인드 안돼 깨졌다리 야니는 한번 이거는 막으러 가야겠지요 괜찮은데? 오케이 좋아요 16레벨까지 뭐 어떻게 뭐 없나? 없어요 그런건 없다 귀환했다가 풀 컨디션으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좋습니다 오 네 일단 먹긴 했거든요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어랍쇼? 아 아 아 하하하하 야 이게 이렇게 끝난다고? 너무 허무하잖아 아 아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